이번 시간에는 secure와 http-only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보안과 관련된 친구들이에요 secure는 이거는 뭐냐면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https를 통해서 통신하는 경우에만 쿠키를 전송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쿠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ecure는 secure 이건 쿠키의 이름이고 이건 값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미 있는 거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secure라고만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끝에 붙인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쿠키의 이름과 값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네트워크 탭을 열고 리로드를 해 볼게요 그리고 값을 보면 header response에 secure, secure 이렇게 나오는데 request-header를 한번 볼게요 request-header를 보면 쿠키 값이 yami가 있고 tested도 있고 permanent도 있는데 secure는 나오지 않아요 왜요? 우리는 현재 통신을 할 때 http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를 쓰는 경우에만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전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? 우리 이전에 봤었던 것 중에 지금 저 MDN 사이트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안 돼 있네요 빨리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쿠키를 보면 session id 값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값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다? 저인 척을 할 수 있어요 저 session 값을 납치하면 그래서 이 http를 통해서 s가 아닌 통신을 하면 중간에 저 값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셨죠?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보면 comma http only 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http only는 뭐냐면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통신할 때만 쿠키를 발행 그 웹브라우저가 쿠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esc 키를 누르면 지금 저 크롬입니다 밑에서 뭐가 띡 하고 올라오죠 콘솔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짜면 그러면 그건 자바스크립트로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쿠키들이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다큐먼트에 쿠키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자바스크립트로 쿠키 값들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http는 http only가 걸려있어요 리로드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쿠키는 분명히 살아있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접속할 때는 http only라고 하는 이 플래그 값이 지정되어 있는 이 친구는 자바스크립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쿠키의 값을 훔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옵션을 통해서 그 세션 아이디와 같이 그게 털리면 큰일 나는 정보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이 http only 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